오늘 첫 티칭 운동이에요. 학교 가는 길인데 약간 심정에 쫄깃쫄깃한 기분. 그 전에 미팅도 있어가지고 한 번 덜 갔다 가야 될 것 같아요. 사병 내내 비가 왔어요. 개강 첫날인데 막 천둥, 번개 치고 그 덕분에 세차가 됐는데 긴장했는데 막 이리저리 말만 주저리주저리 잘했으면 좋겠다. 멀컴 투 티피. 아 떨려. 첫날의 마무리는 판타로스 보울과 넷플릭스. 그리고 내 고양이. 올라오고 라임아. 라임아. 괜찮아 괜찮아. 가봐. 무서워. 라임이 좋아? 라임이 해먹 좋아해요? 귀여워. 귀여워. 맘에 들어? 라임아. 라임아. 왜 그러고 있어? 지금 뭐하는 포즈야. 라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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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. 우리 라임이 윙크. 윙크. 다리. 난 저기 다리 저러고 있는게 너무 웃기네. 웃겨 죽겠어요. 라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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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표정 뭐야?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예뻐. 누가 이쁜지 알아? 라임아. 살 빠졌네. 진짜. 꾸지. 우리 블라임이. 살 빠졌지요. 뭐야 저기 왜. 부엉이가 있어? 가짜겠지? 설마 진짜 아니겠지? 배고파. 지칭했더니 배고파요. 배고파. 아이고 고양이. 살 빠져가지고 배에 살이 없어. 구지 라임아. 뱃살. 라임이 뱃살.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귀여워. 날도 최고야. 카약 카약 탈거지? 어 이쪽이야? 어 보다. 그래. 약간 날이. 아 좀 너무 설렘. 입 탈 bio. 앞뒤가 있어? 앞뒤가 있지. 아이고 masks. え! Doggggx.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 나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 와 근데 진짜 편안했다 물살 찔래? 그래도 앉으면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저거 그거 전동 보트일 것 같지? 저거는 근데 전동이 아니야 진짜 바람으로 가는 건가? 그럴 수 있겠다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저거 그거 전동 보트일 것 같지? 저거는 근데 전동이 아니야 진짜 바람으로 가는 건가? 그럴 수 있겠다 브록터링 하러 가야 되는데 기차에 길이 막혔는데 뒤에 차도 있어서 빼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커피 사갈라 했는데 바로 가야겠다 가을 한정 메뉴도 나온 것 같아요 애플 크리스피 마키아로 비주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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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일찍 K 미팅하고 수업 들으러 가는데 강 건너 가야 돼요 근데 뷰가 너무 좋아서 비주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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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아침에 굴러가서 너무 많이 마셨을텐데 오늘 하루에 또 하시던 시간에 뵙게가 있어 투비피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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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튀겨 아 팝콘 이렇게? 진짜 미니댕댕댕댕 완전 미드벨트의 느낌이다 미드벨트의 느낌이다 근데 회사가 지역에 그런 거 많이 안 돼 저의 남부로 저 역할이 안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 동호사 여기 와봐 동호사 여기 와봐 darling ? 이거 중국산 그것 중에 하나 더 받을라구요 5번, 5번 맞아 아 방을 좋아하는 거야? 네 네 네 네 이거 무슨 말이야? 장난 아닌데? 네 와 와 차 보목방은 자기가 정할수 있는 느낌 초록색 타라고 쓰이더라고 해놨봐요. 완전 웃겨. 잘한다. 10시 반 정도 됐는데 뭐야. 퇴근입니다. 이제 사은건으로 찍댕 골고디가 라임아 잡았어? 좀 놔줘봐 맞아 놀라미고 놔줘야지 뭐해 뭐해